LA 카운티에 세이퍼웨트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경찰 단속과 관련한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LAPD는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세이퍼웨트홈 행정명령 위반 단속에 관련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LAPD는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행정명령을 어긴 시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야외 활동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과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LAC 검찰은 LAPD와 함께 세이퍼웨트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